고등부와 하이킥을 섬기는 박휘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이 시간 가운데에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좋은 병사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병사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과연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사는 것일까요? 저는 좋은 병사로 사는 것에 대하여서 제 나름대로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 이름이 좋은 병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름 때문에 참 많은 놀림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뭐라고요? 박휘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뭐였을까요? 예상하신 대로 자바퀴, 수레바퀴, 자전거바퀴, 오토바이바퀴 굴러가는 바퀴라면 전부 다 제 별명이었어요 그리고 벌레 중에 벌레, 바퀴벌레도 제 별명이었어요 저는 이런 제 이름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신 아버지께 왜 내 이름만 이렇게 지었냐고 내 동생도 이름 석자고 사촌들 모두 이름 석자인데 왜 내 이름만 이렇게 지었느냐고 속상한 마음에 따져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저를 앞에 앉혀두고 제 이름의 뜻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제 이름은 빛날 휘자를 쓰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빛날 휘자는 빛광자와 군사군이 합쳐진 글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해 주시는 이야기가 아빠는 네가 빛이신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름을 휘라고 지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 이름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너무나 특별해서 좋아졌어요 이름 한 글자에 아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주셨음을 이제는 알기 때문에 저의 이름은 이제 제 평생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제 이름을 쓸 때마다 또 제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름의 뜻처럼 정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고 있는지 참 많은 고민 가운데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산다는 거 과연 말처럼 쉬울까요? 살아보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언젠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이라는 책을 제가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한국교회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말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이 책을 쓴 모케 데이터 연구소 지용군 대표는 국민의 18%가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18%에는 기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기독교인들의 시각만 놓고 본다면 그 신뢰도는 8%까지 떨어진다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 100명 중에 겨우 8명만이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 한국교회가 이런 수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맞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의 인식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딱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빛을 비추어내고 착한 행시를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부르심을 입었으면 너희 안에 있는 그 빛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추고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시를 통하여 그들을 얻으라는 어쩌면 적극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착한 행실로써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히려 반대로 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자신이 복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이 세상 사람들을 얻어야 하는데 신앙의 나태함과 또는 게으름 속에서 그냥 축 처져서 정말로 무미건조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을 과연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신방하다 보니까 이들의 고백이 그리스도의 병사는커녕 혹시라도 누가 예수 믿는 거 알까 봐 꽁꽁 숨기면서 그렇게 학교에서 살아간대요 굳이 예수 믿는 거 드러내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누가 알기라도 하면 놀림 받을까 봐 왕따당할까 봐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병사는커녕 자기 신앙도 제대로 못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금 마음을 다잡자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한번 살아보기를 결단해 보자는 거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시 보금 앞에 세우는 귀한 말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의 후서는요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곧 죽을 것을 예감하며 쓴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그래서인지 디모데의 후서를 쭉 살펴보면 디모데의 후서 곳곳에는 아직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청년 디모데를 향한 당부의 메시지가 굉장히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의 박해가 있었던 그 당시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지금보다 더 교회를 향한 거침없는 비난과 핍박이 가득했던 그 당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가 어떻게 살기를 바랬을까요? 우리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오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으라는 이 권면은요 사실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오서 1장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권면이에요 우리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확인해 볼까요? 디모데오서 1장 7절과 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여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지금 교회를 향한 박해가 가득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청년 디모데에게 바울은 고면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기꺼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는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나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병사로 비유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수없이 감옥에서 갇히면서 로마 병사들을 관찰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로마 병사들을 관찰하면서 병사와 그리스도인 사이의 유사점들을 생각해 볼 충분한 기회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을 병사로 비유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병사, 이 병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현역으로 복무 중인 이 병사들은 자신보다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하거나 편안한 때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역경과 위험과 고난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좋은 병사들라는 것입니다 서방교회 최초의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순교자에게라는 책에서 이 좋은 병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치품을 휘감고 전쟁터에 오는 병사는 아무도 없으며 편안한 침실에서 자고 나와 전투를 개시하는 병사도 없다 그들은 단단하고 거칠고 쾌적하지 않은 좁은 임시 텐트에서 나와 전투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역시 편안한 시간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복음에 충실하다면 반드시 반대와 조롱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전우들과 함께 그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나쁜 병사들도 있을까요? 네 나쁜 병사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쁜 병사들은 나라를 위해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어진 일에도 성실히 행하지 않죠 상관에 대해 불팡불만을 가집니다 고난 받을 때에 가장 먼저 도망쳐버리는 사람 언제나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병사들은 나쁜 병사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병사로 부른받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에 혹시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루속히 변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병사는 함께 고난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이 무엇인가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다루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내가 잘못한 결과로 주어지는 그런 어려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어떤 상황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교 가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이런 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고난과는 좀 다른 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고난은 어떠한 고난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디모델 후서에 기록되어진 고난과 관련된 구절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다음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 다음이요 너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디모델 후서의 맥락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고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다가 받는 박해 전도자의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 그것이 바로 디모델 후서에서 말하는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받는 고난인 것이죠 기꺼이 주를 위해 살다가 의를 위해 살다가 받는 핍박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로마 감옥은 천장에 빛과 공기만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뚫려있는 그런 음침한 지하 동굴이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노년의 바울이 사슬에 매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어디 이뿐입니까? 고린도 후서 11장에는 바울이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도 5번이나 맞았고 퇴장으로 3번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어놓으라 여러분 성경은 바울이 당한 이러한 수많은 고난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을 위하여 살다가 받은 고난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정말 줄을 위하여서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이러한 고난 기꺼이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바울 당시와는 형태가 다르겠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외면당하기도 하고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욕먹기도 하고 신앙 지키겠다고 회식자리에서 술 마시지 않다가 넌 왜 그렇게 융통성 없냐라는 그러한 핀잔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기꺼이 그리스도답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설명절에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넌 왜 이렇게 유별나게 구냐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복음과 함께 기꺼이 복고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을 싫어할까요? 과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우니까요 손해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지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영광도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기꺼이 주님과 함께 기꺼이 복음과 함께 정말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고난을 감내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드에게 곤면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라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고난에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생활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생활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지는 직업, 사업, 또 생계를 위한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신의 생계에 얽매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서 내 생계 다 버려야 되는가 우리의 생계를 위한 이런 직업, 사업 이런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가치 없는 일인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일은 가치 있는 거룩한 일이고 자신의 직업에 열심을 가지는 일은 가치 없는 세속적인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중고등부 한 지체가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고 나서 저한테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사님 이번 수련회 때 진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리스도드답게 한번 살아볼게요 그런 결단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게 살아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꿈도 바꿨어요 그래 뭔데? 네 꿈이 뭔데? 내 기도해 줄게 전도사님처럼 신학교 갈 겁니다 저는 이제 세상 일보다 하나님 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응원해 줬을까요? 말렸을까요? 말렸습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말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유 없이 말린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신학교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 세상 직업은 세속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렸어요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일들을 모두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일은 세속적인 것이니까 그보다 더 거룩하고 고귀한 그 하나님의 일에만 마음을 쏟으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가져야 할 직업이나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서 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복음을 위하여 쓰이는 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델 전사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 속에서도 정말로 힘써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우리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는 각자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정말로 탁월하게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은 뭘까요?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강조점이 얽매이지 말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이 병원 병사에게 금지된 것은 세속적인 활동이 아니라 얽매이는 것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평상시에는 여러분 가정생활에 집중하십시오 평상시에는 직장생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학교생활에 집중해야 돼요 각자의 모양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병사로 부르실 때는 자기 생활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기 위하여서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발버둥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요 돈이 참 제 발목을 많이 붙잡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생계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리스의 병사로 살지 못하도록 참 저를 많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찍 출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4살 때부터 가족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벌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학교 수업을 대학교 수업을 일부러 다 오전으로 밀어놓고 배치하고 오후부터 밤늦게까지는 이마트 카트 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청년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늘 빠듯한 생활을 했겠죠 돈이 없으면 방학 때는 인력사무소 통해서 공사안정회가 가서 노가다도 하고 정말 많은 알바들을 하면서 그렇게 청년 시절을 배고프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알바를 하고 알바비를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정산하는 날이 딱딱딱 맞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돈은 떨어졌고 알바비 받는 날은 아직 멀었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죠 라면 한 개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아침은 당연히 건너뛰고 점심때 라면 끓여서 면만 건져 먹고 저녁때는 그 라면 국물에 밥 좀 말아먹고 그렇게 알바비 받을 때까지 버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내가 조금만 타협하면 더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즈음에 스카우트를 받았거든요 저는 당시에 청소년 상담학과에 재학 중이었는데 국립청소년 수련원에서 나온 강사분이 수업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저를 따로 불러서 명함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가면 내가 추천해 줄 테니까 여기 가면 국립이라서 3년만 고생하라고 그러면 연봉도 많이 오를 거고 5년만 있으면 그랜젓 탈 수 있다고 막 그러면서 저를 여기에 스카우트 하는 거예요 자기가 꽂아주겠다고 정말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사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 제안은 저에게 더더욱 솔깃한 제안이었어요 저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단칼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수련원은 보통 주말에 근무하거든요 아이들이 주중에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주말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저는 신양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단칼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나서 이게 한 번씩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거기 갔더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그랜저 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생활에 다시 말해 이 삶을 살아기 위한 모든 일들은 분명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얽매인다면 그 일들이 나를 얽매게 만든다면 그래서 주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병사에게는 멀리해야 할 자기 생활인 것이에요 누가 본 구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도 따라가겠노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참으로 신실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나를 따르겠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한 사람을 지목하여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언뜻 보면 이 가정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뭐 그런 것 같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가득 있어 보입니다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 같아 보이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지금 살아계신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후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번에는 이렇게 응답하는데요 누가 보면 9장 6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게 했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역시 작별의 시간을 달라고 말하는 정당한 요구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시에 가족을 떠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번의 이별 파티를 해야 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 역시도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하면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병사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자기 생활에 얽매임 없이 곧 따라 나섰던 이 제자들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서 고난받아야 될 것도 알겠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산다는 거 쉬울까요? 코로나 이후에 자기 신앙도 겨우겨우 챙겨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산다는 거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고난도 기꺼이 감내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도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근육을 키우라 현역 병사는 실전 전투에 임하기 위하여서 철저한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훈련이 없다면 그 병사는 약해질 것이고 결국 전투에 임할 때에 패배하게 되겠죠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좋은 병사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살아날 실력이 없다면 알아도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먼저 좋은 병사가 되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여서 신앙의 근육도 키우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그러한 각성의 시간이 그리스도인 병사인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근에 살이 굉장히 많이 쪘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15kg가 쪘는데요 인생 최고의 몸무게를 요즘 날마다 경신하고 있어요 특별히 결혼하고 나서 급격히 살이 찌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제 배를 보면서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동정남 휘리아 동정남 마리아도 아니고 임신한 배 같다고 동정남 휘리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요즘 화면에 얼굴이 잡힐 때마다 찐빵 같아서 속상한데 지금 양복 단추도 겨우 잠그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며칠 전에 일부러 산 겁니다 그 정도로 요즘에 살이 쪄서 고노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15년 전만 해도 요한에 다 근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근육이 탁탁 칼라진 모습으로 이렇게 군대에서 육상대표로 나기도 했었습니다 근육 칼라진 거 보이십니까? 저 앞에 저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지금은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근육이 다 빠져버렸어요 다 지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뛰기는 커녕 겁기도 숨찬 몸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부른받은 우리들 역시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훈련병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훈련하여 신나게 근육을 키우면 충분히 바울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투를 해야 할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병사가 갖추어야 할 모습들을 디모데의 전후서 곳곳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볼까요?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 먼저 한마디로 주를 위한 경건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디모데의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도록 여러분 뭘 한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다시 말하면 주를 위한 경건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의 후서 3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본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이 16절과 17절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자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주를 향한 경건 훈련 이거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 전서에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안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본면하고 있으며 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본면하면서 경건의 힘쓰기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훈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붙는 그 신앙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그 경건 이것을 훈련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병사로 살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기를 부지런히 훈련하여서 우리 신앙에도 세상에서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근육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주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하여서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날마다 보금 앞에 서는 것이에요 보금 앞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진솔하게 보금 앞에 세울 때에 이러한 훈련의 필요성도 깨닫게 되어지고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한 마음도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시면 디모델에게 권면할 때에 끊임없이 디모델을 보금에 맡기고 있어요 보금에 너는 보금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는 보금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보금을 힘써 지키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보금에 거하라 날마다 자신을 정직하게 이 보금 앞에 세워 자신의 연약함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금으로 다시 일어나 꾸준한 이러한 신앙의 훈련들을 통하여서 병사로 모집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병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욕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아무런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으로 맛을 잃은 곳에 맛을 내는 소금으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